얘는 밉쌍입니다 밉쌍 밉쌍인데 요우형제에요 만지면 좋다고 맨날 그래요 왜 밉쌍이냐면 저 텃밭에만 똥을 쌉니다 멀리게 안가고 바로 요 앞에서만 똥을 싸니까 밉쌍이란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요우도 딴 애들도 전부 딴 데 가서 똥 쌌는데 야만 꼭 고앞에서 똥을 쌔요 밉쌍아 좋아 커피 마시고 마시고 놀러가자 마시고 놀러가자 커피 한잔 마시고 밉쌍아 좋아 제가 코털입니다 요우하고 형제인데 코털이에요 코털 좁아요 코털처럼 코 밑이 시큼하죠 그래서 코털입니다 코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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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 고양이인데 진짜 개같습니다 진짜 강아지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빠한테 오빠한테 왜 고마워해 오빠는 달리고 생긴 줄 알았다 아 그래도 보내하기 평 물었다 물었다 잡잘하지? 배가 무거우니까 아직도 자고 있습니다 밤에 뭐했어 너? 어? 야 야 이 귀입니다 귀 이 요귀에 여기 보세요 이 귀잖아 이 귀 만져도 야 야 야 얼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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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보여줘 얼굴 좀 보여줘 그만 자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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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그만 자 그만 자 그만 널러 가자 널러 가자 널러 가자 널러 가자 손님아 어 살았어 어 살았어 살았어 무친 영웅 퀸 드디어 영웅이 들어있습니다 다 밖 먹고있어요 지금 영웅이 이 친구 치잡았어 아우 칙칙칙 큰다죠 밥 다 먹었어 이제 눈 좀 닦고 야 그것도 유튜브에 나오는데 얼굴 좀 씻고 놔야 되지 세수 좀 하고 해야지 있나 이렇게 자꾸 누워있으면 안 돼 어? 또 흙 다 묻혔어 으흐 오 으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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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여기서 나무를 긁고 있습니다 나무를 많이 긁어놨네 아 여기도 긁어놨네 이거 보이세요 나무 긁힌 자국 보이죠 그건 니 긁는 자국 빨리 따라가야 됩니다 알았어 잘 따라갈게 그거 표시해 놓는거야 여보세요 여기가 표시해 놓은 자국이 다 보이십니다 여기서 기지개를 펴고 또 가고 있습니다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또 가고 있습니다 따라가지마 그래도 멀리 따라가 보겠습니다 조심히 따라갈게 뭐 있는지 구경하러 가자 너 뭐 순간 났는데 보물이라도 순간 났나 왜 뭐 있어 알았어 알았어 안 따라갈게 안 따라갈게 여기 있을게 여기 가만히 있을게 여기서부터 절대 못따라오게 합니다 여우가 항상 여기서부터 못따라오게 합니다 분명히 여기 넘어서 저 밑에 어딘가 제가 봤는데 아마도 여우에게도 사생활 있는것 같습니다 내려가자 내려가자 갑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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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밑에 어딘가 들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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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숨어있어 갈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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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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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숨어 있겠습니다 좀 숨어 있겠습니다 어? 아까 그 길 어? 어? 저 내려갔네 지금 이쪽에 고양이 길이 있어요 자세히 보면 길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내려간것 같아요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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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사라졌어 또 사라졌어 집에 가자 이제 어? 야 너무 멀어 빨리 와 빨리 와 요거 어딨어? 여기 방금 따라 왔는데 여우야 야 라윙 허엉 열밍 머리가 돌렸어 Rom 가시 그 가시 가시가 많아 아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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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뭐하러 갔어 가자 이제 집에 남의 집 다 돌아보고 왔으면 가자 가뼈 낙엽 낙엽이 눈처럼 내리고 있습니다 보세요 전부 다 낙엽입니다 야는 진대 넓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